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실텐데요. 사무자동화 기기를 자료 처리 기기와 자료 전송 기기 그리고 저장 기기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료 처리 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기기를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게 되면 먼저 수치정보와 비수치정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수치정보는 수치 그리고 문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정형화된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수치정보 같은 경우에는 문서나 도형 그리고 음성이나 화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비정형적인 업무에 해당하죠. 자료 처리 기능에 의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료 처리 기기 그리고 자료 전송 기기 그리고 자료 저장 기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자료 처리 기기는요. 수치자료 처리 기기와 그리고 화상자료 처리 그리고 문서 자료 처리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료 전송 기기는 팩시밀리 그 다음에 전자우편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료 전송 기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 저장 기기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자료 처리 기기에 대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자료 처리 기기의 몇 가지 종류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과 편집 그리고 문서 저장 등의 사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워드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도 역시 자료 처리 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 즉 문서의 입력은 물론 편집 저장 또는 송수신 처리 등의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전자 계산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는요. 우리가 업무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무용 컴퓨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무용 업무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든 경우들을 다 사무용 컴퓨터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연상 기능 그 다음에 화장 처리 그리고 파일링과 메일링 기능 네트워크 기능을 모두 갖추어 놓은 사무용 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보다 한 단계 상위의 그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처리 기기에 관련된 용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처리 기기에 관련된 용어 중에 첫 번째 피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목록이나 표에 있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아마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대한 숫자들을 요약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자 필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스프레드 시트의 데이터 목록에서 조건을 지정해서 맞는 자료들만 추출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 골라서 보는 그러한 기능들을 필터라고 하죠. 자 매크로 같은 경우도 역시 스프레드 시트 즉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일련의 명령들을 모아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기록해둔다. 그래서 반복적인 기능들을 어떠한 하나의 버튼이라든지 또는 단축키에 저장을 해두고 그것들을 연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합니다. 자 브이루그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검색에 사용하는 엑셀의 함수.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때 쓰이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브이루그업이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추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이라고 하면은요.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한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과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기능을 할 수도 있겠는데 피버 테이블보다는 조금 기능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주로 보는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합을 수행을 할 때에는 기준이 될 필드 즉 열이죠. 이것들이 먼저 정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보시게 되면은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한 다음에 부분합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통합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을 지정해서 하나의 표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이다. 즉 여러 개의 있는 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떠한 도달 점이 있으면은 그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월 데이터가 얼만큼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워드랩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 시트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문서 작성해서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요. 이 워드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문을 쓰셨을 경우에 자동으로 줄바꿈 됐을 경우에 다음 줄로 자동으로 이행되는 즉 하나의 단어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워드랩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료 전송 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전송 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팩시밀리 기능인데요. 이 팩시밀리의 정의를 잠깐 보시죠. 어떠한 기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정의를 보시고 텍스트로 이렇게 풀어냈을 경우에 이것이 팩시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런 정의 같은 것들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팩시밀리의 정의는요. 사진, 문자, 그림 이런 것들을 미세한 점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서 전화해선을 통해서 수신측에 전송한다. 이때 수신된 전기신호를 원래 정보로 재현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화상자료 통신기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는 사진이나 문자나 그림의 형태, 어떠한 페이퍼 형태로 보내지면 직접 전송이 되는 곳에서는 미세한 점으로 분해를 하고 그리고 전기신호로 변환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 바로 팩시밀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팩시밀리의 특징은요. 데이터의 전달이 원본을 직접 전송을 함으로 정확하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한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화해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즉시 전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이 전송 가능한 것이 팩시밀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그림은 전체적으로 흐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시밀리에서 기본 구성이 되는 것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우리가 보내겠죠. 보내는 과정에서 먼저 주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사라고 하는 것은 사진이나 또는 문자 그리고 그림 등을 화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그림을 전화선을 따라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점 단위로 구분을 지어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하는 과정을 주사라고 합니다. 기계식 주사와 전자식 주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사는 원통 주사, 그리고 원어면 주사, 평면 주사고요. 전자식 주사는 고체 주사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송신기 측에서는 부호와 변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통신회선, 즉 전화선을 따라서 전달을 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복조와 복호를 거쳐서 어떤 그림 정보로 다시 변환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바로 팩시밀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전송기기로는 우리가 전자우편을 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한지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는데요. 기기라고 하기보다는 톱테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전자우편은요. 정의는 컴퓨터를 도구로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 전송 시스템이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 즉 내가 보내는 쪽에서 개인 전용의 사서함을 갖고 이용자 상호 간의 메시지를 교환, 저장, 검색하는 기본적인 사무자동화 도구다. 그래서 내가 저장 공간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전자우편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우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빠른 정보 수신 또는 빠른 의사결정에서 바로 보내서 수신 측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적 공간의 해결, 복수 수신자에게 배포가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한 번의 메일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절감이라든지 우편물 절감 등의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우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보보호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자우편에 있어서의 메시지 처리 시스템입니다. 메시지 처리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ITUT가 공중망 서비스로 부분에서 표준화를 지정을 하고 있는 전자우편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 처리 시스템은 문자 데이터를 비롯해서 음성, 수치 데이터 도형, 그리고 화상 등의 각종 정보매체의 메시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전자우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어떤 규약이죠.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보통신에서는 모두 다 규약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건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SMTP 같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송신하기 위한 송신 측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OP, POP 같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주로 SMTP라든지 PO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할 때 보시면 네트워크 설정을 하시는 경우에 혹은 아웃룩 설정을 하시는 경우에 그럴 때에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것인지를 아마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보기능에서 동일한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 여러분 전자우편의 특징의 이 기능을 한번 보셨죠. 자 그리고 전달기능에서 받은 편지를 원문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송하는 전달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파일 첨부기능도 가지고 있겠죠. 첨부파일 또는 편지에 덧붙여 보내는 파일들 이러한 기능들이 세 가지가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전자우편이나 팩시밀리 이외에 나머지 전송기기는요. 다기능 전화기 또는 원격 회의 시스템 원격 회의 시스템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통신 매체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사용을 하셔서 잘 아실 테고요. 자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TV라든지 이런 화상기기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내 전자교환기는 내선 전화기와 그리고 가입자 전화 회선 간의 교환 접속을 행하는 교환기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 내에서 접속을 해주는 교환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회의는 컴퓨터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유사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뉴미디어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송기기 중에서 뉴미디어 기기 이 개념과 특징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뉴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존 미디어에 미디어라고 하면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혹은 화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된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에 보도로 발달된 뉴미디어의 기술을 새롭게 결합한 미래산업이다. 이 뉴미디어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상호작용성이 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한 탈대중화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시성 즉 정보 이용자 중심으로 통제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 뉴미디어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무성계 그리고 유성계 그리고 패키지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무성계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 텔레텍스트, HDTV 등등의 분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유성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텍스트 그리고 원격 K 이런 것들이 다 유성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도 역시 유성계 뉴미디어의 분류에 들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디스크,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VTR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로 잘 구분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들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미디어를 다른 의미로 분류를 할 때에는요. 먼저 사회적 통상 미디어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통상 미디어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때에는 신문계 그리고 방송계 그리고 통신계 패키지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송계, 통신계, 패키지계 각각의 종류들이 역시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도 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방송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송에 관련된 뭐 HDTV라든지 또는 위성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통신계는 뭐 화상회, 공중전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패키지계는 앞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CD룸이라든지 VTR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료 저장 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자료 저장 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리한 자료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기억 장치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자료 저장 기기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보조 기억 장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도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이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고요. 자 자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판과 같은 형태의 알루미늄 등의 금속성 표면에 자석물질을 입혀서 데이터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읽을 때에 순서적인 처리와 비순서적인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 처리만 가능하죠. 테이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디스크는 비순차적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 용어 같은 경우에 트랙, 섹터, 실린더, 디스크팩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자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요. 트랙이라고 하면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동심원이다. 즉 이 디스크 한 장을 여러 개의 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의 트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누어진 트랙들에 다시 한 번 더 구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분리를 해놓는데 이 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는 트랙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한 장의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디스크들이 묶여져 있겠죠. 그래서 한 장만 안에 여러 장이 있을 때에 동일한 수직선상의 트랙을 집합시켜 놓은 것들 트랙들을 동일한 수직선상으로 집합시켜 놓은 것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팩이 사용 가능한 실린더 수는 트랙 수가 되겠는데요. 디스크팩이라고 하면은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하나의 축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즉 이 한 장의 디스크를 여러 개를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디스크팩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크팩이 여러분들이 하드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가장 큰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를 윗면과 밑면은 정보를 기억하지 않은 보호면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일 위와 아래는 보호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자기 디스크 관련 용어 중에서 이번에는 시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용어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시네요. 자, 첫 번째로 탐색 시간 같은 경우에는 헤드, 즉 데이터를 읽어오는 액세스 암을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트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트랙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동할 때까지를 탐색 시간으로 보고요. 자, 우리 서치 타임, 회전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트랙에서 해당 데이터가 있는 섹터에 헤드를 위치시키는 즉 트랙까지 가는 것은 탐색 시간 그 트랙 안에서도 원하는 섹터까지 이동하는 것은 회전 지연 시간, 서치 타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면은요. 보시면은 이 탐색 시간과 그리고 회전 지연 시간, 그리고 전송 시간까지 모두 다 합쳐놓은 것을 접근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크 타임 더하기 서치 타임, 그리고 트랜스퍼 타임, 즉 전송하는 그런 시간까지 세 가지를 모두 합쳐놓은 것을 접근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디스크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관련된 용어도 이 세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피 디스크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인데요. 현재는 플러피 디스크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매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세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피 디스크라고 하면은 플라스틱 얇은 원판에 자성체를 입혀서 정보를 기억시킨다. 그래서 자기디스크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구성이 되죠. 동그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는요. 자기디스크가 주요 부품으로 이루어진 저장 매체다. 자기디스크의 대표적인 저장 매체가 바로 이 하드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역시 트랙과 섹터로 구역을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디스크 연결 방식도 참고적으로 네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광디스크. 광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저장 방식인데요. 저장 매체의 방식인데 광학적 방식의 정보 저장 및 추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매체 표면에 쏘아서 미세한 홈을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반사율로 재생하는 기술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자기디스크의 10배 이상의 대량의 정보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종류는 뭐 CD룸, 그 다음에 DVD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디스크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장 매체로 마이크로필름이 있는데요. 마이크로필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내부에 문서나 도면 등의 기록물을 고도로 축소 촬영해서 저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마이크로필름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치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R 같은 경우에는 검색 장치,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필름을 고속 자동으로 검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필름 역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전자 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전자 파일링 시스템,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요. 필요한 서류를 필요할 때 곧 꺼낼 수 있도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폐기하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목적은요. 문서 관리에 명확한, 그리고 정보 전달에 원하라. 문서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볼 수 있고,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기록에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건을 방지하고 사무 환경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전자 파일링 시스템은 자, 이러한 전자 파일들을 이미지 데이터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서 검색이나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고요. 전자 파일링 시스템의 특징은요. 저장 매체로 자기기록형, 마이크로필름, 광지스크 등을 사용한다. 즉, 파일링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밀도의 기억이 가능하다. 그리고 갱신, 이러한 보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습니다. 사무자동화 기기는 그 기기들의 종류들과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 문제를 푸시는데 아마 어려워진 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